네 이제 주간 후기에서 지났습니다. 바로 이제 신탄진이십니다. 네비 찍으신가요? 이제? 그 네비가 T맵으로 되어 있어요? 자체적으로 있는 거? 아... 예 실시간? 예 예 아이고 오우 공사님 지금 참새가 들이받았어요 참새가 차를 위에 끼지 않았나 모르겠네 아 저 위에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되는데 위에 모터 그 저 팬 있는데 저번에 저 뭐야 까마귀 한번 쳐갖고 거기 박혀갖고 그릴 바꿨잖아요 그릴 그릴이 날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그 저기 그 철조망처럼 막혀 있잖아요 그 공기 들어가는데 거기를 들이받아갖고 그릇 잘 나와요 아이고 야간에 막 그 공사한다고 민원을 하던 그니까 낮에 또 공사를 하더라구요 보니까 낮에 하니까 낮에 한다고 또 민원 넣고 종사를 약 500m 시선 100km 이동식 보석 감속 부탁드립니다 약 1km 시선 100km 부담 연습이 좋습니다 오우 예예 자 많이 막혀요? 아 내미 보고 있을건데 거기에 이제 써놔야죠 뒤에다 그거 한번 어제 가지요 하고 아 아 아 이제 thief 탄지 내 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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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맞습니다.